난 말야 생각하면 할수록 괜찮은 아인데 웬만큼 칭찬도 받고 주위에 사람도 꽤 있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애기 때 너무 아파서 죽을 뻔하다 살았대 그래서인지 새로운 걸 해야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서 주저했는지도 모르지 다 자란 나에게 어린 내가 말하네 죽지 않아 이젠 괜찮아 아 뭘 해도 다 이젠 괜찮아 아멘